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3학년도 9월 목표 기하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쌍곡선 a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위의 점 2a, 루트 3에서의 접선이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과 수직일 때 상수 a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직선과 기울기가 곱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요? 수직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먼저 구할게요. 우리 쌍곡선이 주어졌을 때 위의 점의 접선의 방식은 x on x 그래서 a제곱분의 2ax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y은 y죠? 그럼 1분의 y은 y, 루트 3y가 되겠고요. 얘가 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y는 꼴로 좀 정리할게요. 따라서 이걸 넘기면서 루트 3y는 자, 나머지 왼쪽으로 몰아서요. a제곱분의 2ax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좀 계산하기 위해서 a 좀 지워주고요. 결국에는 또 여기 루트 3을 나눠서 y는 꼴로 정리해야겠다. 따라서 루트 3도 나눠주고 루트 3도 나누자. 자, 그러면 이 직선은 뭐예요? 루트 3a분의 2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요. 우린 여기서 뭐만 필요하다? 기울기만 가져오면 되겠다. 따라서 기울기만 가져올게요. 자, 기울기는 얼마예요? 루트 3a분의 2x 아, 2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그럼 여기랑 이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자,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고요. 루트 3이 지워지겠다. 따라서 a분의 2가 얼마다? 1이 되려면 당연히 a는 얼마다? 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 얼마? 2다.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